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워낙 위험해 마을에서 미리 인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표지판부터 무시무시하죠. 무려 100년간에 걸친 오팔찾기의 현장. 남겨진 것은 25만 개가 넘는 무시무시한 수직구멍과 파내고 쌓인 흙더미로 만들어진 언덕들뿐입니다. 이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장관을 이루고 있네요. 안전장치 하나 없이 수없이 뚫린 엄청난 수직 갱도들을 보니 출입을 통제할 만도 합니다. 여기가 수직 샤프트인데 밑으로 깊이가 한 2, 30m 되니까 한 10층 높이 정도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10층에서 떨어지면 구조하는 사람이라도 올 텐데 이거는 뭐 이 밑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구조하러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더 심리적으로 더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이번엔 데이빗의 트럭을 타고 실제 그가 일하는 광산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이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길. 그나마 좋은 경로를 택했다는데 험하기가 이를 때 없습니다. 과거의 흔적들과는 달리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광산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데이빗의 오팔광산은 이곳에선 중간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 크기가 상당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저도 광부가 된 기분으로 일을 돕기로 했는데요. 이건 기계부터가 둘이 들어도 힘에 붙이는 크기입니다. 곡괭이 하나로 땅을 파헤치던 시절과는 달리 요즘은 이렇게 거대한 드릴로 광맥이 있을 법한 곳까지 파들어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꽤나 위험한 작업이라는데요. 매일 매일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죠. 일상의 반복입니다. 드릴 하나가 들어갈 만큼 구멍이 뚫리면 그때부턴 드릴을 추가로 연결합니다. 1미터짜리 드릴을 모두 7개까지 연결해 구멍을 파들어가는데요. 사실 1년의 대부분은 별다른 소득 없이 빈 구멍만 남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기계가 알아서 구멍을 뚫는 동안 사람들은 나오는 흙들을 일일이 살피며 오파를 찾습니다. 오팔은 금속이 아닌데다가 다른 보석에 비해 약한 편이라 흙에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발견해내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5천만 원 상당의 오파를 발견한 적도 있다는 데이빗. 그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해에는 무려 1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도박 같기도 하지만 그에겐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을 들여야 하는 엄연한 직업인데요. 이라는 양에 비하면 그냥 단순한 노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작업량도 많고 인내침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철저히 공격하는 데이빗이 많습니다. 철저히 공격하는 데이빗이 많습니다. 좋은 옥을을 찾으면 정말 놀랍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따라서 하루에 따라 걸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데이빗이 뭔가 발견했나 봅니다. 흙더미 사이로 뭔가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인건비 받았습니다. 오팔은 색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데요. 그래도 제겐 값을 매길 수 없는 멋진 기념품으로 남을 겁니다. 숨 쉬니까 좀 살겠네. 오팔은 색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색이 좋은 색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색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크지? 그냥 그 크지? 와우 너무 고소하고 공중하고 네 무엇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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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고 오늘 일찍 일찍 그냥 생활 정말 좋은데 네 그리고 어떤가? 네. 아, 아, 아. 아, 네. 요즘 매일 너는 아주 나쁘지 않다. 아, 어느 날 너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대로 헤어지기 아쉬워 데이빗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역시 더그아웃이라고 불리는 지하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함께 채굴을 하는 동료와 함께 벌써 10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서늘하고 안락한 내부가 살기엔 조금 더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20대의 여행으로 이곳에 왔다가 오팔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데이빗. 그는 결국 이곳에 정착해 광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며 1년에 3개월 정도만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 딸과 간호사인 그의 부인은 모두 대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한때 단란했던 시절들은 사진으로 남아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토록 오랫동안 오팔의 꿈을 찾아 광부로 살아온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대신 지금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건 그동안 수집한 광석들입니다. 처음 오파를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의 추억을 담은 수집품들. 보고 있노라니 그의 일이 단지 돈 때문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오랜 세월의 지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지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3스푼을 잊고? 3스푼을 잊고 있는 오pa예요. 예,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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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저는 퇴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고 저마다 아끼는 것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가 평생을 버텨올 수 있었던 건 분명 일확천금에 대한 욕심때문만은 아니겠죠. 그가 정말로 찾고 싶은 것은 자신이 공허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시간을 헛되어 있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 그래서 오팔은 그의 인생에 있어 반짝이는 시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